안녕하세요. 부동산 종교 플랫폼 유튜브 채널 빈방입니다. 이번에 보슬빵은 대구, 북구, 복현동, 경진초등학교 인근에 있는 저렴한 원룸이고요. 베개에 24만원에 나와있는 저렴하고 가성비 좋은 원룸인데요. 일단 이렇게 현관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현관이 구분되어 있고, 현관에는 신발장 하나 있고요. 정문을 열고 들어가면 이런 원룸 공간이 있는데요. 또 부엌 또한 분리되어 있습니다. 이 가격대의 원룸에서는 정말 찾아보기 힘든 알참 구성이고요. 에어컨이 있고요. 여기 지금 책상 위치가 약간 당황스럽지만 아마 청소를 위해서 잠깐 옮겨놓은 거고요. 책상 의자 매트릭스까지 있고, 저쪽에 책꽂이까지 있는 이런 구성의 원룸이 되겠습니다. 이런 식이고요. 여기에는 연식은 조금 오래되었지만 가격과 구성이 굉장히 좋은 방이거든요. 여기에 베란다 공간에 부엌이 따로 분리되어 있고요. 싱크대, 가스레인지 있고, 수납장, 냉장고, 세탁기까지 있습니다. 이 저렴하고 구성이 좋지만 아쉬운 점은 여기 뷰가 약간 아쉽다는 점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햇빛 들어오는 거를 안 좋아하거나 어둡게 이렇게 사실 분이 분들에게 추천드리고요. 저렴하게. 더 자세한 정보는 빈방.co.kr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